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결국은 이제 영장심사에서 이렇게 면제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 가운데서는 과연 한국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결국은 모든 난간을 다 뚫고 이재명 씨가 정치적 생명을 다시 그렇게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장심사와 관련된 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 비교적 정치적 논평을 좀 자주 내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또 고려해서 적절한 수위를 조정하지만 그 이면에 실린 그런 명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이 일상이 된 나라 홍준표 시장 주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우리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지지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집단적으로 한가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혐의 내용도 그 두 분들보다 무겁기 거지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수사처럼 정치수사도 아니고 범죄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홍준표 시장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우익 진영들이 좌익 진영에 제압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익 진영에서는 대의를 위해 가지고 먼 장례나 미래를 보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각각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천방지축인 거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당이나 아니면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의 우파들은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이런 대의나 명분이나 투지나 이런 것이 거의 상실된 상태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좌파진영의 움직임과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대조했지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뚜렷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정치적 생명을 확보하는 것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공천에 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을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2024년 또 4월 11일 날 실시되는 총선이 뭐 제가 방송에서 아주 그냥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난 7번의 여러분들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만졌는데 다음에는 안 만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동안 이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철도철미하게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홍준표 시장의 그런 판단에 의하게 되면 결국은 동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만나서 격을 높이고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들 수위를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파 진영은 이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여론조작이나 선거조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도 발을 내디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치르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장 이준석은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거고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걸 또 폄하해 가지고 영웅 하나 만들려다 이재명만 살았다. 이렇게 아주 기한 논리나 궤변을 통해 가지고 또 우파 진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은 없습니다. 여론조작은 계속되고 있고 또 방송에서 뭐죠? 방송조작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투표조작은 마찬가지인 거고. 오늘 마침 박주연 변호사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들 한국의 다음에 그 소위 그런 지지층이 중국이 87%를 지지하고 한국 축구를 13% 지지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사이트가 다음인데 한중전 그 축구 경기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87%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떠올랐더군요. 모든 걸 다 조작하는 겁니다.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은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건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을 장악한 상태에서 방송 여론 이런 선거 이런 데 대해서 명쾌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박주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소 및 거소투표소 공고 선관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무슨 선거를 할 것인가. 무슨 선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벌써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식님이 여론조사는 부정선거의 첫 단계고 그 양반이 무슨 짓을 하든지 더블당이 어떠하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직접 전화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서 3, 4일 동안 가공과 여심이라는 편집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에 넘기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그대로 믿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상회담을 하고 뭐가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활동들이 제가 볼 때는 소위 권력과 관련해서는 비본질적인 활동에 대부분 시간을 쏟는다는 거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악소리 나겠죠.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제가 보니까 또 이상한 선거를 하겠네요. 이상한 선거 못 막으면 이번에도 국민이 힘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 선거가 끝나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파고들다 보면 종합적으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주장이나 이준석의 여러분들 이상한 발언이나 그다음에 한중전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그런 괴를 이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진실이란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된 거죠. 그냥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재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5년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명확해지게 되면 그러면 공직자뿐만 아니고 판사들도 다 그쪽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톱만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때 또 다 도망가겠죠. 제가 어떤 인물을 폄하자거나 또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요소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변화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번이 당하니까 이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의 하단에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당해도 싸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나 국가가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야 됐는데 지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는 걸 보니까 참 다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다들 명문대학을 나왔을 건데 뭘 배우고 살았는지 결과를 보게 되면 원인이 뭔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꼭 바보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아요. 집단 마취된 상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 권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수선이나 이런 개혁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인이 쓴 통사로서는 통사를 쓰기가 상당히 힘들더 한국사도 아니고 세계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잘 쓴 그런 수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